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계란 아삭아삭 바삭바삭 치즈볼 제일 꽂꽂꽂꽂꽂꽂꽂꽂꽂꽂꽂꽂꽂꽂꽂꽂꽂 CANADA 바삭바삭 내가 먹었다가 너무 맛있어서 맛있긴 해요 국물이 맛있어서 넣은거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맛있어 마지막에 맛있어서 많이 먹었을때 맛있습니다 매콤하고 아삭아삭 치킨은 속에 뼈는 거 같아요 치킨이 짭조름하고 시원해요 치킨이 많아요 치킨이 constitutFI. 계란 너무 맛있어 마시멜로우 깻잎 오징어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